1.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마귀가 조선군과 함께 연합군으로 소사에서 외적과 싸울 때의 일이다. 양군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한 외병이 검을 휘두르며 기세등등하게 도전해오자 절강 출신의 병사가 나가 대적하였으나 얼마 못가 검에 찔려 쓰러졌다. 이를 지켜본 그의 아들 4명이 연이어 나가 싸웠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검을 잡은 외병이 더욱 앞으로 다가오자 조명연합군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마귀가 군중에 후한 상금을 내걸고 외병에 대적할 자를 모집하였으나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 이때 무명옷을 입은 조선병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와서 마귀에게 읍하고는 맨손으로 그 외병을 잡겠다고 자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으나 마귀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우선 나가서 대적하게 하였다. 그 무명옷 병사가 나가서는 양손에 아무런 병기도 없이 검에 맞서 맨손으로 춤을 추기만 하니 외병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휘두르던 검을 멈추고 웃곤 하였다. 얼마 후에 검을 휘두르던 외병이 갑자기 쓰러지자 무명옷 병사는 그의 검을 주워들어 목을 베어 바쳤다. 이 광경을 본 외군들은 크게 기가 꺾여 마침내 연합군이 승리하였다. 마귀는 무명옷을 입은 조선병사의 공로를 인정하고 물었다. 그대는 검수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병의 목을 벨 수 있었느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저는 어려서 안진뱅이가 되어 혼자 방에만 있다 보니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 바늘 한 쌍을 창문에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날마다 동이 틀 무렵에 시작하여 날이 어두워져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던지는 족족 바늘이 빗나가 떨어지더니 오랫동안 연습하자 바늘이 그대로 구멍에 들어가 팔구척 안에 거리는 던지는 대로 명중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먼데 있는 것이 가깝게 보이고 가는 구멍이 크게 보여 바늘을 던졌다 하면 손가락이 마음과 일치되어 백발백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기술이 완성되었으나 써먹을 대가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침 저의 앉은 뱅이 다리도 펴져 오늘에야 적에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맨손으로 미친 듯이 춤을 추니 외병은 저를 비웃고 무시하여 검으로 베지 않았습니다. 저의 바늘이 자신의 눈알을 노릴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마귀가 이 말을 듣고 외병의 머리를 살펴보니 과연 그의 눈알에는 각각 바늘이 한치쯤 박혀있었다. 길정녀는 평안도 영변사람이다. 아버지는 영변부 향관이었는데 그녀는 그 서녀였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자 삼촌에게 몸을 위탁했다.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길쌈과 바느질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이보다 전에 경기 인천 땅에 신명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신생은 마흔 살이 지나 부인을 잃었다. 부엌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철양하기만 했다. 첩을 얻으려고도 했지만 매번 일이 여긋나 이루지 못했다. 때마침 친구가 영변부사로 있어 신생은 그를 찾아가서 놀았다. 안체에서 부사에게 가는 배를 구입해달라 하자 아전히 말했다. 이곳 향관대 길정녀가 최고품질의 가는 배를 짠다고 경례에 소문이 자자하지요. 곧 짜던 배를 마무리한다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얼마 뒤 배를 사서 바쳤는데 섬세하고 정결하여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으니 보는 사람마다 기이하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신생은 길정녀가 서출인 걸 알고는 은근히 첩으로 얻을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처녀의 집과 절친한 읍사람과 잘 사귀어 중매를 서게 했다. 그녀의 삼촌도 좋게 생각하니 신생은 즉시 폐백을 준비하고 예를 갖추어 그 집으로 갔다. 그녀는 배를 잘 짤 뿐 아니라 자태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 행동거지도 차분하고 우아하니 완연히 서울대가집의 예의와 법도를 갖추고 있었다. 신생은 기대에 넘쳐 크게 기뻐했다. 신생은 몇 달 동안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며 오래지 않아 길정녀를 맞이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많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느덧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인천은 멀고 먼데 소식마저 끊어지니 길정녀의 친척들은 모두 신생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하고는 그녀를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기로 모의했다. 그녀는 몸가짐을 더 단단히 하며 문과 마당을 출입할 때조차도 반드시 조심스럽게 살폈다. 당시 그녀가 살던 고울과 운산 고울은 산등성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운산에는 그녀의 당숙이 살았다. 이때 운산사또는 젊은 무관으로 첩을 두려고 매번 읍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당숙이란 자는 길정녀를 바치려고 관부를 드나들며 치밀하게 모의를 하고 이미 혼인 날까지 잡아두었다. 사또에게 비단등속을 요청해 길정녀에게 주고는 혼인 날 입을 의상을 짓게 할 요령이었다. 당숙은 길정녀를 찾아가서 은근하게 안부를 묻고 말했다. 우리 아들 장가 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신부의 옷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집에는 바느질할 사람이 없지 않니? 니가 잠시 와서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녀가 대답했다. 제 서방님이 요새 가명에 와 계신다는군요. 제 나들이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해요. 당숙님 댁이 비록 가깝지만 다른 고울에 있으니 결코 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당숙이 말했다. 신생의 허락을 얻어오면 허락하겠지? 그럼요. 당숙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생의 필체를 의조하여 친척과 돈독하게 지내도록 힘써야 하니 가서 도와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 무렵 조간빈이 평안감사로 있었는데 신생이 그와 인척이 되는지라 가명에 가서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의조 편지를 받고 부득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옷마름질과 바느질을 하며 며칠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그 집 남자들 과는 만나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일에만 열심히 했다. 하루는 당숙이 사또를 자기 집으로 맞이했다. 저녁이 되어 불을 켜자 당숙의 큰아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누이 여러 날 수고를 많이 했으니 잠시 쉬면서 마주보고 이야기나 하자. 그녀가 말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해도 비가 있으니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때 사또는 창틈에 눈을 대고 있다가 그 얼굴을 힐끗 한번 보고는 크게 기뻐했다. 호련창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얼굴은 처음 보는 걸 한양의 미인조차 대적하기 어렵겠네. 그녀는 비로소 그가 사또이고 사또와 엮으려는 걸 알았다. 다음날 하던 일을 다 뿌리치고 돌아가려 하자 당숙은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다. 그 신생이란 자는 가난하고 늙었고 집도 아득히 멀어 한 번 떠나가 오지도 않으니 널 버린 게 분명해. 너는 젊은 나이에 얼굴도 고우니 마땅히 부잣집으로 시집 가야지. 본읍 사또는 젊고 무관으로 이름이 났으니 앞길이 말리 같아. 어찌 희망 없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평생을 그르치려 하느냐.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분한 마음이 일어나 더욱더 강하게 대들면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당숙은 다른 궤도 떠오르지 않고 사또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 아들과 짜고 일제히 가서 그녀를 붙잡아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며 끌고 와서 골방에다 가두었다.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겨우 음식이나 넣어주며 기다렸다가 혼인 날이 되면 사또가 겁탈이라도 하게 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녀는 골방 안에서 울부짖고 절규하며 욕을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지 여러 날이 지났다. 모습이 초췌해지고 기력이 떨어져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흉악한 도적들의 손에 헛되이 죽느니 차라리 도적을 찌르고 함께 죽어 내 원안을 갚는 게 낫겠다. 그러자면 억지로라도 먹어서 먼저 기운을 차려야지. 처음 갇힐 때 그녀는 식칼 하나를 챙겨 허리춤에 숨겨두었는데 아무도 이를 몰랐다. 그녀는 계책을 세우자 당숙을 불러 말했다. 이제 내 힘이 다 떨어졌으니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먹을 것을 좀 넉넉히 주세요. 오래 굶은 걸 보충해야겠어요. 당숙은 그 말에 반가워하며 맛있는 반찬에 밥을 많이 담아 연신 문틈으로 넣어주며 달래기도 하고 깨기도 했다. 이틀동안 잘 먹자 기력이 완전히 되살아났다. 그날이 바로 혼인 날이었다. 사또는 도착해서 사랑채에 머물고 있었다. 당숙은 비로소 문을 열고 그녀를 끌어내려 했다. 그녀는 문 안쪽에 몸을 붙이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칼을 들고 뛰쳐나갔다. 당숙의 큰아들을 마주치자마자 칼을 내리쳤는데 그는 외마디를 지르며 고꾸라졌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칼로 찍었다. 그 광경을 본 사또는 넋이 나가고 간담이 떨어졌다. 문 밖으로 도망칠 겨를도 없어 다만 방 안에서 문고리만 굳게 붙잡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문짝을 차고 손발을 함께 들어 온 힘을 다해 문을 지니 방문이 박살났다. 그녀가 크게 꾸짖었다. 너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고울 수령자리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여생만 탐하여 본읍에 흉악한 사람과 결탁해서 사대부의 소실을 위협하고 겁탈하려 했다. 장차 너에게 죽임을 당할 몸 내 손으로 먼저 너를 죽이고 나도 함께 죽으리라. 말이 매섭기가 칼날 같고 준열한 기계는 서리빨 같았다. 이때 당숙과 그 아들은 숨어서 감히 나오지 못했다. 사또는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 했다. 사실은 부인의 정절이 이와 같이 굳은 걸 모르고 저 도정놈에게 속아 이 지경에 이르렀소. 꼭 저 도정놈을 죽여 부인께 사죄할 테니 제발 날 용서해 주오. 그러고는 즉시 아전에게 명하여 그 당숙을 잡아오게 했다. 그가 잡혀오자 분풀이를 하고 욕을 퍼부으면서 무거운 곤장을 때리니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튀겼다. 사또는 그제야 겨우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 말을 급히 몰아 관하로 돌아왔다. 이때 이웃사람이 그녀의 집에 알려 즉시 와서 그녀를 데려가게 했다. 그리고 일의 전말을 신생에게도 알렸다. 감사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또 노여워했다. 영변 부사는 무인이었기에 운산사또의 부탁에 따라 여자가 칼을 꺼내들고 사람을 찍었다는 식으로 감형에 보고하고 중재로 다스릴 것을 청했다. 그러나 감사는 공문을 보내 엄하게 문책하고 즉시 조정의 장계를 올려 운산사또가 평생토록 벼슬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당숙 부자를 잡아와서는 어미 신문하고 형을 내리고서 절의 고도로 유배시켰다. 그리고 종 여럿을 보내 그녀를 가명으로 맞이해 크게 칭찬하고 후한상을 내렸다. 신생은 즉시 그 첩과 함께 상경해 애호계에서 살다가 몇 년 뒤 인천 옛집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집안일을 잘 다스려 부자가 되었다 한다. 시골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지내온 기처녀는 개경으로 급히 올라오라는 오빠의 기별을 받고 서둘러 상경했다. 올라오느라 수고했다. 실은 이번에 원나라 황실의 국녀로 고려여자를 뽑는다 하여 우리들이 너를 참고했다. 그러니 너는 속히 원나라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거라. 오빠 기철이 오랜만에 만나는 누이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이렇게 말하니 기처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오라버니 이렇게 갑자기 원나라에 가라 하시면 아버지는 어찌합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알아서 모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니 혹여 원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우리들이 이미 너를 참고해 놓았으니 이제 와서 아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일 네가 가지 않으면 우리 기씨 문중이 위태로워진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버지나 우리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야. 기처녀는 오빠 기철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께 인사도 못하고 그 길로 원나라로 가게 되었다. 멀고 먼 여정 끝에 기처녀는 원나라에 도착했다. 그녀는 원의 궁정인 피정원의 궁녀로 있다가 황제의 눈에 띄어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황제는 기처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그녀를 총애하여 귀비의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고국에서도 누려보지 못한 호강을 하며 살게 되었지만 기처녀의 가슴 한구석엔 언제나 고향 생각이 떠날 날이 없었다. 비록 원나라에 와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풍족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기처녀에게 이곳은 여전히 타양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황제의 총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왕후의 질시도 깊어져 갔으니 기처녀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아 아버지는 잘 지내시고 계신지 아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부라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 기처녀는 고향 땅에서 함께 지냈던 부라가 생각났다. 이곳으로 온 후 처음에는 부라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눈물로 지새던 때가 많았다. 이젠 잊을 때도 되었건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 사람은 지금쯤 어여쁜 규수와 혼이 나여 잘 지내고 있겠지. 부라는 기처녀가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을 때 이웃집에 살고 있던 소년이었다. 기처녀의 아버지는 퇴직한 관리였던 지라 부라는 기처녀의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기 위해 매일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다. 그리하여 둘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나이가 들어 제법 어른스러워진 후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휴 이제 그를 생각하면 무엇하리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기처녀는 그때 한 번이라도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했다. 만일 그리했다면 혹 지금쯤 그와 정혼하여 아이를 옆에 두고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러한 후회와 옛날 생각으로 기처녀는 하루하루가 적막하기만 했다. 주위 사람들 또한 자신을 고려여자라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궁궐생활은 갈수록 힘들었다. 기처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홍성궁 건너편 뜨를 거닐었다. 그나마 그곳이 이 궁궐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저쪽이 고려의 하늘일터인데 기처녀의 눈길은 푸른 동쪽 하늘을 바라보다 화원을 손질하고 있는 궁로들에게로 옮겨졌다. 순간 기처녀의 눈이 휘둥그레 졌다. 궁로들을 지휘하고 있는 한관리의 모습이 불화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불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나 보구나. 이젠 사람을 잘못 보기까지 하다니. 기처녀가 자신을 책망하고 있을 때 관리의 시선이 기처녀에게로 향했다. 다음 순간 기처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 그 관리는 불화가 틀림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떻게 그가 이곳에 있단 말인가. 불화가 천천히 기처녀에게로 걸어오더니 공손하게 인사했다. 전중감 불화 마마께 문안드리옵니다. 기처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함부로 감정을 표출할 수 없었다. 전중감 그래 당신은 고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온지는 얼마나 되었소? 예 마마 한삼사년 되었사옵니다. 불화는 기처녀에게 또박또박 존대어를 썼다. 내 오랜만에 고려국 사람을 보니 반갑구려. 그간의 고려 소식도 알고 싶으니 언제 시간을 내어 내게 들려주시오. 예 마마 불화는 기처녀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대답하고는 물러갔다. 가슴이 벅차기는 불화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곳으로 온 것은 오로지 기처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3-4년을 벼르고 별로 만난 기처녀는 여전히 예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더욱이 화려한 의상과 보석들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오래전 기처녀가 원나라 국녀로 청거되어 갔다는 소식을 들은 불화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그래서 무작정 원나라에 들어온 것이었다. 아무 연고도 없었기에 처음 1인 여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3년 세월이 지나자 원의 관리를 지내는 고려인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홍성궁 전중감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기처녀가 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불화는 절망감에 휩싸였으나 이젠 그런 감정 같은 것은 없어진 지 오래였다. 오히려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기처녀가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을까 봐 걱정이었다. 원나라 황실에서 기처녀를 지켜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한 불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처녀가 있는 홍성궁에 들어왔다. 불화는 그렇게 보고 싶던 기처녀를 다시 만나자 어린 시절 고향에서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나 그때의 감정들이 가슴에 새록새록 피어났다. 그녀도 이런 마음일까 안타까웠던 지난 날의 감정을 이제라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불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미 모든 걸 포기하기로 한 것을 여기가 어디라고 이제 와서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한다 하여 좋을 것이 무엇인가. 괜한 감정만 내세워봤자 그녀만 위험에 빠지게 돼. 불화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불화는 당장이라도 홍성궁에 들어가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으나 기회를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다시 이틀을 보냈다. 사흘째 되는 날 불화는 겨우 국로들을 이끌고 홍성궁에 들어갈 기회를 잡았다. 그는 고려의 소식을 전한다는 핑계로 기처녀를 만날 수 있었다. 불화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기처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여기 차를 준비하였으니 천천히 드시고 고려 이야기나 해주시어요. 기처녀는 국녀들을 의식하여 이렇게 말하였으나 국녀들이 방에서 물러나자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렇게 만나다니 죄송해요. 불화 도련님 소녀 이곳으로 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소녀 어찌하다 이렇게 기처녀는 차마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소리 죽여 흐느꼈다. 마마 이것이 어찌 마마께서 용서를 빌이리옵니까 그저 나라의 힘이 미약한 탓이지요. 그만 고정하십시오. 불화는 기처녀의 오는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웠다. 가까이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으나 이젠 그 옛날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마 저는 이렇게 마마를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부디 마마의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미약한 아마 소인이 최대한 보필해드리겠사옵니다. 도련님 제가 무슨 낙으로 이곳에서 살 수 있으리까 이곳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그간 기처녀는 왕후와 다른 후비들의 시기에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긴 터였다. 마마 그리 생각하지 마옵소서. 마마는 황제의 어엿한 귀비이시옵니다. 위험을 갖추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이들도 마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제게 위험이 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마마 소신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이날 이후 부라는 틈나는 대로 기처녀에게 여러가지 책을 가져다 주었다. 그 책들은 효경을 비롯하여 사서삼경 열려문 궁중행실록 등으로 기처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처녀는 처음에는 부라가 갖다주는 책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차츰 부라의 정성에 간복하여 그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한권 두권 읽기 시작한 책들이 몇 년 후 기처녀의 학식을 웬만한 학자 못지 않을 정도로까지 고향시켰다. 이렇게 되자 기처녀는 황실의 모든 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특히 황제의 총애는 더욱 깊어져 제2왕후로 승격되었다. 그녀는 차후 전궁왕후에 봉해져 고려의 여인으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중국의 왕후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원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후의 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 한편 기처녀의 오빠 기철은 동생이 원나라의 왕후가 되자 그 권세를 등에 업고 활개를 치다 배원정책과 국토회복운동을 전개하던 공민왕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기왕후가 고려인 최후에게 군사 1만을 주어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원나라에 와있던 26대 충선왕의 셋째 아들 덕흥군을 왕후로 옹립할 것을 명하였다. 기왕후의 이 계획은 최후가 압록강에서 대패하고 원나라의 국력 또한 쇠퇴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것만으로도 당시 그녀의 세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왕후가 이 정도의 권세를 누리며 후세의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옆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죽이고 성심껏 그녀를 보살펴준 불화의 덕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